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아키 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보스의 멀티팩터 ME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자들을 보시면요 파워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답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 있고 그 다음에 억스 인 뭐 mp3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레코딩 아웃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앰프 뭐 1개 2개까지 스테레오 연결할 수 있는 아웃풋 단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마찬가지 예전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6개의 배터리를 넣으시면 은 또 아답터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보스 에서도 요 이제는 톤 센트럴 이라고 그 사운드를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고런 저기 이 웹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반 분들이 올리신 거 말고 그 유명한 뮤지션들이 만든 사운드들을 직접 다운 받아서 고대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고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니까 요런 거를 이용하시면 은 또 아주 편리하게 그 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 m80 새로 나온 모델이구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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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